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호 emancip 선생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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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혁 근데 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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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들어보니까 경남씨가 깜짝 이벤트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사들 샀을텐데 상아씨 어떠셨어요? 사실 오빠가 뭐를 준비하고 있겠다는 무슨 생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주신 오빠가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지. 저희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죠? 아까 비밀로 저희한테 앞으로 올라가셨어가지고. 비밀이에요. 아, 지금 끝났는데 이 부분인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에요? 네. 결혼을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결혼을 많이 하고. 결혼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함께하면서. 모든 분들을 연약하고.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단속팀 처리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